홍정우 기억 돌아온 거 맞아 진짜 이게 하다하다 이젠 신기까지 들어왔냐? 왜? 내 관상 좀 봐줘라 너랑 어떻게 인연을 끊는가? 못 끊어 이모랑 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악감을 해라 이 계집애야 얘 얘기 하나 믿을 거 못댑니다 형님 정신 상태 돌아왔다는 거 다 틀린 말이네요 제 말이 맞다고요 홍정우 연기하는 거라고요 야 우주는 밥 잘 먹어 애 교육상 넌 필요 없어 너 같은 건 나가 왜? 나! 나 진짜 아이고 진작에 좀 조카 교육 좀 시키지 그랬어요 우주 엄마 때문에 내 아들 인생 말아먹고 우리 집은 초토화됐다고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휴 죄송합니다 그런다고 내가 성에 찔 것 같습니까? 그럼 어떡해 고개 내지 마! 당신네 식구들 면상이라 꼴 더 보기 싫으니까 죄송합니다 아휴 죄송합니다 아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동생 화경이 갔어 일어나 응? 아휴 쎄나 저기 몇 사람 인생을 망쳤는지 모르겠어요 그 벌을 벌어 다 봤드려고 전하는지 아휴 진짜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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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